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의 메뉴은 버섯 버섯을 준비했어요 버섯 파티에요 그래서 마실거는 사이다 음 사이다 준비했어요 버섯에 얌용을 준비하는데 발라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버섯 정말 맛있어요 버섯은 한국 와서 좋은 먹은거에요 버섯이 오독오독하고 헷불닭 소스도 섞었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조금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요 일 버섯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먹어볼께 이건 괜찮은거 같아요 맛있어요 저는 같이 먹어보는거 같아요 깜짝이야 300 00illo 이게 완전히 한번 먹을 거 같아요 이 버섯은 고기랑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냥 불닭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어떻게 맛있는지 이거 맛없어요 고기랑 구워서 먹을때 맛있는데 그냥 삶아서 먹으면 맛없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거 이 버섯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은게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조금 맵네요 너무 맛있어요 제일 신기한 버섯은 이 버섯이에요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어떻게 먹는건지도 몰라요 잘라서 먹어야 돼 잘라서 먹어야 되는 야채버섯 거북이 거북이 이 버섯도 괜찮네요 맛있어요 배고파 롱 롱 롱 롱 치즈볼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칠칸만 마시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